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아이노믹스라는 대안인데요. 오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의 대안적인 경제정책인 아이노믹스를 공개를 했는데 무슨 내용인지 또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알아보시죠. 아이노믹스? 그렇습니다. 어떤 뜻이에요? 이 개인, 즉 아이, 인디비주얼 할 때 아이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조, 인벤션이죠. 그리고 혁신, 이노베이션, 이것을 주도하는 경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술혁신, 지체, 고용없는 성장, 인구구조 변화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 앞에서 국가가 경제에 일일이 관여할 게 아니라 개인들의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좀 선거 공약 같기도 하고요. 스케일이 아주 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름을 아이노믹스로 붙였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경제정책은 제이노믹스라고 불렀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이름의 가운데 글자의 이니셜 제이 이것도 있지만 정부 정책을 뭔가 제이커브 효과에 비유했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제이커브 효과가 뭐예요? 제이커브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고안율 정책을 펴면 경상수지가 호전된다고 보는데 이게 곧바로 호전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악화됐다가 일정 기간 후에 호전이 된다고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한국 경제 전반이 좀 이런 이 커브 효과에 비유할 만큼의 그런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제이디우믹스가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이념과잉, 반개혁적 기득권 세력과의 담합, 세금 만능주의 등으로 이미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의가 아닌 아이노믹스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뭘 하자는 거죠? 아이노믹스의 내용은? 먼저 새로 규제를 만들 때 기존 규제를 없애서 규제 총량이 늘지 않도록 하는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공공부문의 과감한 개혁을 위해서 공무원 정원 동결 그리고 공기업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임금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교섭권을 지자체로 이양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면서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목표를 보호해서 경쟁력 강화로 전환해야 된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언론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평가를 보면 사실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해오던 주장을 전부 총망라한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좋은 수사들을 합쳐놨지만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또 방향 자체는 자유한국당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젊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공정성을 지금 해치고 있다. 이런 위기감이 좀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유권자들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도가 쭉 빠지고 있는데 특히 20대의 지지도가 급속하게 빠진 점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발대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상에서 20대 지지율이 올해 초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떨어졌다는 점 이 점을 언급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고 다른 모든 계층의 지지율 하락도 가슴이 아프지만 특히 이 부분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모아보면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와 중도층 지지가 골고루 빠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또 자유한국당 지지라든지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정책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적청산에서 성과를 내야 모멘텀이 마련될 것이다. 보수정당을 향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인적청산 관련 보도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동안 전원책 변호사 문제로 말이 많았던 자유한국당 조강특위가 오늘부터 당협위원장 정성평가에 들어가는데요. 이 기준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 이른바 진박 공천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 국정농단 사태를 방치하고 조장했던 사람, 당 분열에 책임 있는 사람.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의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아무래도 소위 진박, 간별의 수혜자, 이른바 진박으로 불렸던 그런 사람들이거나 혹은 영남권의 다선 의원들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다합하면 주로 친박 계열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조강특위 위원장인 김용태 사무총장은 어느 특정 지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폭주 저지에 제대로 나서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심사하겠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앞서 기준에서 사실 당 분열에 책임 있는 인사라고 하면 지금의 비주류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복당파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런 기준을 통해서 당 혁신을 제대로 해야 아이노믹스도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14위기 두 번째 항목은요? 또다시 소년범죄인데요.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을 집단 폭행해서 추락사하게 한 사건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3일 날 오후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들이 한 명을 1시간 20여 분간 때리다가 옥상 아래로 추락해서 숨지게 한 것이죠.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의 외모를 비하해서 폭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데요. 사건 당일 새벽에도 또 pc방에 있던 피해자를 공원으로 끌고 가서 폭행하고 전자담배를 빼앗았다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조만간 피해자의 2차 정밀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해서 또 수사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이 영장실질심사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 명이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해서 진짜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긴급 체포될 당시에 이들이 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걸 갈아입지 않은 상태로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화면을 본 이 숨진 학생의 어머니가 저 옷이 내 아들 옷이다라고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어로 글을 남겨서 큰 화제가 됐던 겁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점포가 맞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고 이걸 압수해서 귀족에게 돌려준다고 하고요. 또 원래 적용됐던 상해치사에 더해서 공동공갈 공동상해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해자들은 집 앞에서 서로 점퍼를 바꿔 입은 것이지 강제로 빼앗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어로 글을 남겼다고 한 게 어머니가 러시아 사람인 거죠? 다문화 가정이죠? 이른바. 그렇죠. 이 글을 쓴 사람이 실제 어머니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러시아국적인 것은 사실이고 이 어머니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점포 맞다 이렇게 진술한 거거든요. 때문에 피해자의 이런 가정환경 때문에 뭔가 따돌림과 폭행이 지속되어왔다. 이런 진술도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거부터 지속해서 폭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는 중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서 추락하는 과정이 가해자들이 떠밀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더 밝혀져야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소년범죄 처벌 논란 또 일 것 같네요. 이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봐져서는 안 된다 이런 쪽으로 벌써 인터넷 여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법조계 인사들이 쭉 해설을 하고 있는데 소년법에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연령대별로 구분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에 해당하고 이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일반형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든지 동기와 재질이 안 좋다고 할 때에는 일반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그렇게 되느냐 그건 지켜봐야 되겠죠. 다만 살인죄가 아니라 상해치사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소년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걸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 대목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 점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